힐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도움되는 말을 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만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갈등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힐링이 돼요. 아 내가 정말 결혼 안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죠. 제가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하 진짜. 이야 그렇죠. 3분. 새 신부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아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그러나 저희가 운명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백종원 대표님의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스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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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생이고 자꾸 백일섭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혹시 성대모사 하신 거 아니죠. 제가 66년의 음력으로 7월 20일이거든요 생일이. 밤에 났는데. 어제쯤 애를 가지고 지금. 어제쯤 애를 가지고 지금. 아하. 아하. 그런 거 물어보는데. 아하. 아하. 그럼 어떻게 손가락을 내가 집해야 됩니까. 아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아하. 아직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아하.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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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아니. 네. 근데 지금 가장 중대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를 다니고 싶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으신 거죠. 뭐 그렇죠.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상하게 오해하실까 봐.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예를 든다면 아이라는 것은. 하룻밤을 자고도 안 갖고 싶은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정말 부부가 다장한 데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것은 마음이고.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생물학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긴장을 놔버리고. 부부가 가장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 확률적으로 말하면. 입퇴할.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갖느냐 신경 쓰지 말고. 두 부부가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거기에서 아이가 생겨야.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주시면.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디 태어나는지는. 제가 그런 거 잘 맞추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혜진 씨한테도 도움이 좀 됐겠습니까. 네. 아까 저기 윤도현 선배님께서. 가시면서도. 고민을 좀 남겨두고 가셨더라고요. 사실 고민이었던 게. 저 한참 웃었어요. 아직 딸이 9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언젠가는 딸이 날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언젠가는 딸이 날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놈을 만날지. 스님 불안감을 도대체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 벌써 이런. 9살짜리인데. 불안하죠. 9살인데요. 보통 아빠들이 결혼할 때. 딸을 데리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신부 입장할 때. 정말 옛날에는. 그런 건 전혀 아무리 싫어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데 요즘 보면요. 울컹불컹해요. 나도 저럴 텐데. 내가 이 심성이 약한 내가. 그냥 데려갈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사위랑 동시 입장하면 되죠. 딸이랑. 그것도 이상해. 하여튼 그런. 울컥함이 있으시군요. 아빠들의 마음이. 사실 있어요. 울컥하다. 그런. 들어요. 아마 윤두현 씨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일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있으시대요. 언젠간 딸이 날 떠날 거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딸이 있는가. 딸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이 고민은 나를 위해서 딸이 있는.